안녕하세요 험비티비입니다. 오늘은 요소수클린2000과 유로클린 요소수 두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수클린2000은 IOS 22,024,11이고 DIN 7070입니다. 규격합격품이고 주입방법은 손잡이해서 뚜껑을 열고 연결하고 공기구멍 위로해서 주입하면 되구요. 유로클린 요소수는 관리를 통풍을 잘하고 실내에 보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36개월. 똑같이 주위보수 연결해서 공기구멍 빼는 구멍이 있고 경유 말고 요소수 주입구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다 10L구요. 차량용 요소수입니다. 여기까지 험비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